안녕하세요 한스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두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건 뭐냐면 버터나이프에요. 여러분이 버터나이프 재료를 직접 구입하셔서 깎을 수 있게 이 다음 동영상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봤으니까요.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조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네이버에 손으로 꼽지하게 목공학교 블로그 가시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밑에 자막으로 제가 보이시죠? 여기 블로그로 가시면 손으로 꼽지하게 목공학교 네이버에 있습니다. 재료도 구입해보시고 조각할 때 필요한 도구들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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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